자석에 붙는 물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석을 이용하여 주변에서 자석에 붙는 물체와 자석에 붙지 않는 물체를 찾아 봅시다. 유리컵, 플라스틱 빨대, 보무지우개, 나무젓가락 등과 같은 물체들은 자석에 붙지 않습니다. 못, 철사, 용수철, 철이든 빵끈 등과 같은 물체들은 자석에 붙습니다. 자석에 붙는 물체는 철로 만들어져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물체이더라도 자석에 붙는 부분과 붙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위의 경우 날 부분은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석에 붙지만 손잡이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면 손잡이 부분은 자석에 붙지 않습니다.